상추들 상하이, 이상원TV의 하비팀입니다. 어서오세요! 이팅!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모셨습니다. 우리 하비팀님. 제가 그때 콜라보 얘기를 우리가 코믹콘에서 만났었는데 결국 오셨네요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성지에 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만족하는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는 무엇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차로.. 차로 따지면 뭐.. 그랬죠? 그랬니? 그랬니 차 좀 있잖아요. 그랬죠? 풀옵션 어떻게 가요? 풀옵션. 저는.. 저는.. 액션! 포르쉐 파나메라죠. 포르쉐 파나메라죠. 포르쉐 파나메라죠. 포르쉐 파나메라죠. 넘사력입니다. 넘사력. 아닙니다. 지금 준비를 해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주력으로 모으는 게 핫토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상훈TV에서는 마블디씨 스포이어로 핫토이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아닌 걸로 제가 또 제 채널에서 리뷰하지 않은 걸 가져왔습니다. 아니 하비킹님 채널에서 해야될 걸 이상훈TV라서 리뷰를. 아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상훈TV니까 갖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 저한테 없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봐보니까 없으시더라고요. 없는 것들도 가져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 와 와 와 오저 딸이.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에서 나온 파인머신 드로이안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드로리안. 너무 재밌게 해봤던 백 투 더 퓨처 1, 2, 3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최근에 저거 그저께 3 또 봤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저는 한 다섯 번씩 봤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초창기 1편에 맞습니다 이거는 백두대 피처 1편에 나왔던 모델이고 2편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네 날아가죠 얘 안 접히나요? 요거는 이제 1편이라 똑같이 해볼까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사실 2편이 전시회에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출시는 안됐어요 2편의 특징이 얘가 앞에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거 뒤에 있나요? 똑같이? 이게 있는데 2편에서는 요거를 이제 믹서기 비슷한 거 네 믹서기 비슷한 거 행융합기가 있어서 거기에다 뭐 이제 바나나 껍질 넣고 그러니까요 맥주캔 넣으면은 고힘으로 이제 시간여행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노란 뚜껑 거기에다가 원래는 없는데 요 노란 뚜껑 열어가지고 영화상에서는 여기다 플루토늄 플루토늄 넣고 이제 시간여행을 하게 되죠 진밑들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외형 보시면은 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 차 보면은 우리 국산차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있죠 이게 약간 스텔라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스텔라 아니에요?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포니? 포니 포니 디자이너가 요 드로리안 디자이너랑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아니고 DMC라고 써있죠 드로리안 모터스 컴퍼니 영화를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라 원래 있던 차고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 채용을 한거죠 내부를 일단 좀 보여 드려야 할거 같아요 우와 대박입니다 네 이 안에 뭐 핸들 당연히 있구요 와 시계 네 시계 있고 요 안에 이거 타임머신 이제 뭐 설정하는 거 시계 설정하는 계기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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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 1단 2단 이렇게까지도 다 되는 아 그냥 보여줄 수 있는거구나 이거 푹신푹신 아 딱딱하네요 요건 딱딱한거 예예 요건 좀 딱딱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셔야 될게 요거 유동컨덴선 봐요 이게 그죠? 유동컨덴선 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머리가 기억을 하네요 이야 요게 이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아 이렇게 보면 그냥 진짜 차 같아요 오우 예쁘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팔아요 하하하하하하 제가 실제 영화도 많이 대표해봤는데 정말 거의 흡사하게 해놨어요 다만 아쉬운게 전선 딱 걸어가지고 번개 딱 맞고 시간여행 딱 하잖아요 고개 없어서 고개 좀 아쉬운데 그거 하나 만드시죠 하하하하 사실 이게 뒷태가 예쁘거든요 와 이게 뒷태가 진짜 뒷태가 끝나네요 미쳤다 와 미쳤어 제 마음속에 1등은 이 드로리안이에요 방송 나온거 중복과 어른들 나 못 사는데 진짜 진짜 디테일 쩌네요 실제 크기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게 제가 좀 살짝 드릴게요 들어보면 얼마나 하냐면 진짜 이만한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엄청하게 크고 텀블러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고 텀블러랑 무게 비슷한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점등식을 들어가야겠죠 오 아 불이 아 여기 타이어가 하나 더 있네요 네 타이어인데 이건 가짜고 이 안에 이제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돼서 버튼이 있거든요 네 누르면 오케이 오 앞쪽에도 음 있고 있었는데 안쪽에도 들어오네요 어디요 아 조금만 와 와 와 와 와 불이 깜빡깜빡하죠 여기도 불이 들어오다 근데 아쉽게도 아 여긴 안 들어오는데 네 아쉽게도 저기는 저게 안 돼 있어요 딱 시동 켰을 때 디디딘 하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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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딱 들어오는게 사실은 그게 오게 약간 오게 튀더라고요 너무 예쁘네요 아 어떻게 해나 펌프인가 갖고 싶다 아유 제가 이상훈TV 보면서 얼마나 펌프가 오는지 몰라요 정말 요거만 갖고 오게 좀 아쉬워서 요게 지금 이제 오늘 피규어 하면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탑승 가능한 피겨도 가져와봤습니다 와 백투덕 퓨처 에밋 브라운 박사와 마틴 맥플라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아재들만 좋아해요 지금 10대 상추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죠 1985년에 1편이 나왔거든요 제가 3살 때 나왔으니까 네 4살 때고 네 4살 때고 어린 친구도 모르겠지만 진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피규어를 갖고 온 것도 있어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토리를 어떻게 이렇게 짜는지 정말 앞모습 뒷모습을 표현을 해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백투덕 퓨처 2에요 네 1버전은 마티만 나왔고요 2버전만 브라운 박사까지 나왔는데 제가 1버전은 안 갖고 왔고 지금 2버전만 갖고 온 거예요 1도 있어요? 1은 이제 제가 제 채널에서도 해야 되니까 우리 어릴 때 애들한테 침 튀기는 거 놀릴 때 백투덕 퓨처 퓨처 하면서 로봇 퓨터 이런 거 하고 놀렸거든요 아 그러셨나요? 우리 세상에 좀 약간 좀 이 올해 30년 된 영화가 택토이로 나왔던 것 자체가 얼마나 영화가 있기 있었는지 증명하는 거죠? 벌써 소름 돋죠 네 소름까지 안 보였어요 나는 그냥 와 루즈가 엄청 많은데요? 루즈 부자예요 네 스페셜 에디션 버전이에요 네 스페셜 에디션 버전 스페셜 에디션 루즈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에밋 브라운 박사 그리고 마티 야 마티 얼굴은 약간 약간 좀 아쉬워요 조금 착하게 생겼다 얼굴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이네요 이거 신발 나이키 신발 원래 그거잖아요 에어맥 해서 촥 줄여주는 거 네 자동으로 끈 확 줄여주는 거 영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펠투드 퓨처1은 과거로 가는 거고 펠투드 퓨처2는 미래로 가는 거고 펠투드 퓨처3는 서부 아예 1800년도로 가는 거겠죠 맞아요 의상부터 볼까요? 이 자켓 혹시 기억나세요? 이 자켓을 브라운 박사가 마티한테 줬을 때 옷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헐렁 헐렁 했잖아요 근데 버튼을 쫙 누르니까 이렇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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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야죠 네 그리고 건조 기능도 이 에어맥은 실제로 출시가 됐어요 네 네 실물이 89년에 이 백두드 퓨처2가 나왔기 때문에 89조 한정으로 나왔는데 그게 최근에 홍콩 경매에서 1억 원 그런데 실제로 확 줄여지지도 않잖아 89조 한정은 실제로 줄여져요 진짜요? 네 그게 구현이 됐어요 대박이다 여기 이런 부분들은 잘 부러질 수 있겠네요 아예 부러져야 볼 텐데 네 부러지면 유튜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마티부터 볼까요? 네 마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모자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아 머리통이 열리는군요 네 머리통이 이렇게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우와 모자 쓰는 거 와 디테일하다 사야겠다 아 모자도 이렇게 떼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약간 눌린 머리 하루 왼쪽을 쓰고 있으면 떡진 머리 떡진 머리 이런 느낌까지 펩시 아 이게 미래에 나오는 펩시 예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해서 아 이거 이거 때문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때문에 그 미래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안에 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써있긴 써 있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그 결과를 기록해놓은 맞아요 로또 번호를 다 아는 거 로또 번호를 다 아는 거예요 여기다 돈을 걸면은 그 부자가 따는 거죠 그래서 이 비프가 돈을 벌어가지고 과거 완전 바뀌고 네 비프 스테이크 엄청 사먹고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그 죄송합니다 이 봉투도 있어요 이 봉투 아 대박 넣을 수 있게 대박입니다 이 백두글 퓨처에는 시간여행을 다루다 보니까 시계루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약간 카시오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카시오 그리고 와 이거 뭡니까 호버모드 대박 사건 네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자석인가 자석일 거예요 왜냐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우와 그냥 붙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걸 타고 비프한테서 도망가잖아요 맞아요 너무나 금명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스케이트보드를 샀어요 우리 때는 이게 유행이었죠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스케이트보드 붐이 일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 신발하고 옷을 담아서 불안 박스를 갖추거든요 이렇게 오픈되서 이런 것도 다 깨를 같이 해 주셨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왜 한정루즈로 들어가 있는지 이게 총이거든요 미래로 갔을 때 네 80년대 카페라고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하고 있는 게임기를 마티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하는데 애들이 무한 시시해하고 이제 가잖아요 아 그 장면에 쓰였던 건데 정말 잠깐 나왔던 건데 이게 끝인가요? 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일반판 사세요? 네 일반판 제가 이거 한정만 사느라고 30만원 중반 줬는데 아우 그래요? 네 10만원 싸게 네 일반판 사시면 됩니다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에미 브라운 박사를 한번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 이게 시대별 돈이 다 들었네요 네 시간여행을 하면 어느 시대로 갈지 모르니까 네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진짜 과거의 돈 미래의 돈 이렇게 해서 나라별 돈이랑 해서 요렇게 역시나 시계들이 있는데 보이나요? 요렇게 시계루즈도 있고 네 요거는 이건 뭐예요? 약간 스마트폰처럼 생겼는데 네네 카메라예요 카메라 미래형 카메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수면 파장 촉진기라고 마티의 여자친구가 미래로 같이 따라오잖아요 브라운 박사가 이걸로 재우죠 여자친구 기억나시죠? 그냥 흘러가는 루즈들도 다 구현을 해 줬네요 네 없습니다 이것도 워키토키도 있네요 그게 한정판 루즈예요 에미 브라운 박사는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게 거의 이제 30만원 돈이죠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해서 한정판으로 샀는데 그리고 요거 에미 브라운 박사 미래형 선글라스 그래서 요거 씁니다 네 간지는 나는데 비 보일까 이게 안 보인다면 제 전 재산 걸겠습니다 좀 씌워주세요 네 아우 이게 내 끼 아니니까 나 원래 좀 막 하는 편인데 내 끼 아니니까 못 하겠어 아 그렇지 사이버 느낌 네 그 당시에 미래를 표현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이고요 맞습니다 신문이 하나씩 있네요 맞아요 아까 마티에도 있었고 네 여기는 지금 마티의 아들이 붙잡혀 가는 그런 여기는 비프의 손자 비프의 손자가 미래가 바뀐 거죠 뉴스 자체도 혹시 같이 돼 있나 영어라서 못 읽겠어요 여기 있네요 2015년 10월 20일 아 10월 20일 같은 날짜에 네 같은 날짜 여러분들은 진짜 디테일해요 이걸 6분의 1 사이즈로 신문을 구현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와 데미 브라운 박사 여기 손 루즈도 당연히 이렇게 들었네요 음 여기는 총 다섯 쌍이나 들어왔어요 손이 네 마티랑 에미 브라운 박사를 보여드려 봤는데 태워볼까요 태워봐야겠죠 자자자 태웁니다 그냥 그렇게 태운다고요? 구겨놨는데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여기 안장다리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거는 그냥 구겨놓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태워리는 안 들어가가지고 어우 지금 잡을까 봐 아니 근데 에미 브라운 박사님이 되게 키가 커요 그래서 키가 커가지고 아 아 아 아 키가 커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마티만 한번 넣을까요? 마티만 넣을까요? 마티만 넣죠 마티만 그렇죠 아 키가 왜 이렇게 큰거야 마티가 이거 때문에 깜짝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네 아 되게 발을 안필 수가 없어요 오오오오 딱따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거야 꼭 들어갔고요 자 박사님을 제가 한번 태워볼게요 박사님이 보조석이었네 이게 맞는 거 같아 오 그렇지 그렇지 뚜껑이 안 다치는데 지금 박사님 혼자라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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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드로리안과 에밋 브라운 호환이 안 됐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네 저희도 처음 알았네요 네네 아 에밋은 이렇게 타고 있어 무슨 일이야 키가 엄청 커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로리안과 마티맥플라이 에밋 브라운 박사까지 우리 하비킴님의 컬렉션으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저도 너무 소장 욕구가 뿜뿜하고 아이씨 심각하게 사면 안 돼 하 이렇게 해서 우리 하비킴이 덕분에 다른 영화 리뷰까지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네 여러분들은 대신에 저 때문에 즐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상훈TV 함께해 주신 소감이요 제 채널은 패스트푸드점 같다 아 패스트푸드점 네 저는 좀 간단하고 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리뷰고요 어른들의 드립 삐끗감성 약간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전 사실 아직 유튜브 리뷰를 오래 하진 않았는데 또 어떻게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피규어로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비킴님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하니킴 구독 하니킴 하하 하하 남성분이 9명 남성분이 9명 네 한 번 막 켜도겠습니다 여성분들 관심 없으시죠? 하하 하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성분들도 좀 이런 피규어 말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할만한 피규어도 해볼까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 아 그런게 뭐가 있나요? 뭐요? 이게 없어요 여성분들은 피규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